너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. 사랑합니다. 아 얘는 왜 이렇게 안 와. 아 저 남자친구 있다니까요. 연락 좀 그만하세요. 저기요. 저도 여자친구 있거든요. 저 누구세요? 어 죄송합니다. 잘못 봤어요. 제 남자친구 아니세요? 이상한 사람이네. 어수선. 왜 이렇게 늦게 와. 미안해요. 가요. 오늘은 구독상 트래킹입니다. 내가 이제 부산에 대한 의미를 알 것 같아. 산이 많아서 부산 진짜. 그냥 산산이라고 지었어야 돼. 부산이 아니라 산산. 여기 입구에요 여기가? 구독 문화공원. 여기만 올라와도 벌써 저기 다 보이네. 단풍도 있고 내려갈까 이제? 너무 예뻐요. 잘 봤습니다. 공기 전에. 네. 오빠 여기 한번 무릎 꿇어야겠는데? 아 귀여워. 이게 스머프인가? 이거 본 적 없지 어릴 때? 어 나는 실제로 만화를 본 적 없어. 거의 스머프보다는 악당이 더 주인공이에요. 악당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. 그럼 오늘 내가 뭐 악당을 해볼까? 오늘 옷도 약간. 악당스러워요? 악당스럽네. 근데 화장실 가기 불편하고 이런 거. 오늘 물 한 모금도 안 마실 거야. 아니. 그대에게 꽃을. 어때 향기로워? 향이 솔솔 나네. 자연은 자연으로. 잘 가 내 마음. 설아 우리 위치가 지금 여기야. 근데 왜? 근데 여기에 뭐가 없잖아. 우리 절로 가는 거예요? 어. 이게 우리 미래야 보이지 않는. 보이지 않아. 아직도. 보이지 않아. 그래도 동래산보다는 여기 산이 훨씬 나은 것 같은데. 경사가 덜지다 거기보다. 산 기운도 그렇고. 여기가 동래산보다 해발은 더 높아요. 이런 해발? 이 틈새로 보이는. 저 경치들. 힘들어서 눈에 안 들어온다. 아 저건 예쁘네. 이렇게 산 사이에 이렇게 바다 딱 끼어 있는 거. 이것도 예쁘네. 어머. 너무 예쁘다. 여기 뭘 또 이렇게 백년회로 이렇게 써놨어. 아 이게 이끼 위에다가 긁어놓은 거네. 아! 여기 행위예술하시는 서울에서 오신 김태인 작가님. 작업하실 때 함부로 옆에서 말 걸으면 안 되거든요. 아 죄송합니다. 이제 말해도 돼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하하하하하하 됐다. 됐다. 아! 아 발목! 아 발목! 발목! 엎어주세요. 잠깐만 나 신발 끈. 저 뭐하나 신발 끈 묶고 있는데. 아 나 엎어주는 줄 알았지. 이렇게 조금만 갑시다. 자! 엎여! 잠깐만. 살살 엎여봐! 살려줘. 그래. 미션! 물병 세우기 기회 3회. 그래서 물병을 줬구나. 플렉스 하는 거. 던져. 아 나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근데. 이걸 이렇게 살짝. 반에 반만 돌린다 생각하면 돼. 오케이 오케이. 도전! 아 근데 왜 도전하나 치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어. 그렇지. 아유 말 잘 들어. 자 갑시다! 바로 성공이야. 바로 성공이지요. 다 왔어. 아 대다. 대다 뭔지 알아요? 힘들다. 고도하다. 진짜 대다. 여기서부터 길이 험해지니까 발 조심해. 응 알았어. 걱정하지 마 오빠. 뱀도 조심해. 이런데 뱀 많아. 뱀 나와요? 뱀 여기 있잖아. 넘어질지 모르니까 내가 손 잡아줄게. 아냐아냐. 오빠가 넘어질까봐 내가 손잡아줄게. 어! 오빠 괜찮아? 이거 좀 불러주세요. 심쿵. 오오오오오오. 길이 좁네. 내 어깨 잡고 와. 비석이다. 비석이다. 비석이면 무조건 정상이야. 보고 싶었어. 진짜 너무 보고 싶었어. 왜 이제 나타났어. 너무 보고 싶었어. 북내산이랑 비교하시면 어때요? 여기가. 북내산과 비교했을 때. 근데 올라오는 길이 조금 이렇게 가파르고 이런 거는 북내산이 조금 더 가파른 것 같고. 근데 경치는 뭐 둘 다 예쁘고. 해줘야 된다고. 빨리 됐어 밥 먹으러 가자. 우리 도토리묵 먹자. 도토리묵 먹자. 네. 이게 찌짐. 사투리로 이게 찌짐? 응. 열이 막 올라와. 이게 또 부산에서 유명해요. 자. 한 잔 따라 드리지요. 받으소서. 한 잔 따라 먹어라. 예. 이 정도? 오 나 이거 먹고 취하면 어떡하지? 너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?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. 자.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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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찢어가지고. 간장을 찍어서. 너무 큰데? 간장 탁 찍어서. 와 상 갔다 와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. 오빠 한 입. 사리 한 입. 너무 큰가? 할 수 있어. 할 수 있지?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응. 되게 담백하다. 아 이 집 좋네. 잘 골랐네. 뭐가 더 맛있어? 난 두 개 더 맛있는데? 오빠는? 이건 조금 그래도 평범한 거 같고 이 집 이게 약간 좀 별미인 거 같아. 별미 별미. 아 이거 혹시 좋아요? 응 좋아요. 구독. 구독? 하나 둘 셋. 지배로. 그거оду?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